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 보기 좋은 사람과 돈 운이 약한 사람은 소득 창출의 기회에서도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. 돈 운이 좋은 사람은 돈 보기 기회 포착에 유리할 것이고요. 그로 인해서 소득 창출의 수단과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겠죠. 또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. 돈 보기 좋은 사람은 돈을 버는 것 이외로 돈이 누수라고 하는 돈이 셀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. 그런데 돈 운이 약한 사람은 또 돈의 누수가 될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취약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돈의 누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. 재정습관에 기인하는 경우는 주로 불효불급한 지출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비용 증가가 돈의 누수를 크게 부축합니다. 부채의 의존성이 강한 경우도 고금리 시대에는 또 돈의 지속적인 누수를 부축하게 됩니다. 또 재정적인 계획의 부재 시에도 돈이 잘 셉니다. 돈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할 테니까요. 지금 설명드린 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돈의 누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라면 또 생활환경에서 그 풍수적인 시각을 대입을 해서 또 그때 그 살펴보게 되면 또 돈복의 누수를 조정하는 그런 일이 몇 가지가 있죠. 예를 들어 그 출입구가 그 어지러져 있다면 또 무언가가 그 출입구나 그 문동을 딱 막고 서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은 그 모두 돈이 그 누수를 불러들입니다. 돈이 잘 유입되지도 않겠죠. 또 싱크대 그 하수구 쪽에 그 청결이 미흡할 때 이것도 큰 그 누수의 시작이 됩니다.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도 역시 돈이 그 새 나가는 안 좋은 그 징후가 됩니다. 또 집안의 그 낡고 해지고 고장난 그런 물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그 집의 어느 공간에 계속해서 또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그 처분되지 못한 그 물건들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집안의 그 돈의 누수를 크게 그 부축힙니다. 또한 그 예리한 그 금속 재질의 그 무언가가 또 눈에 띄게 또 보관 중이라면 이런 것도 역시 그 화폐에너지 그 동력을 크게 그 약화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위 그 원활한 그 흐름을 계속해서 그 유지하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싱크대 배수구에 그 식초라든지 또 소주 같은 걸 그 가끔 흘려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집안 그 풍수환경 때문에 부위 그 흐름 또 돈이 그 누수가 촉발되지 않습니다.